제가 10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에서 영어에 열정이 있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뵐 수 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모두 다 하나같이 나는 기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레벨 테스트를 보면 중요한 기초 단어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고 본인도 모르게 영어에 또 많이 노출이 돼서 제대로만 배우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기초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은 진짜 기초가 아니라 높은 레벨의 기초라는 거죠 이 높은 기초 레벨의 학생들은 제가 문장 만드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정말 빠르게 성장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늦지 않았고 네 높은 기초 레벨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윈 영어에 준쌤이에요 영어를 하려면 문장을 먼저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기초 레벨에서 필요한 필수 단어들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볼까 해요 여러분 단어도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우선 먼저 알아야 이득인 단어들이 있어요 꼭 알아야 하는 단어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단어는 하나인데 뜻이 여러 개인 단어들이에요 이런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단어 하나만 알면 여러 가지 영어 표현이 되니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한 단어가 여러 표현이 되는 경우 모르면 반대로 손해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알면 이득이고 모르면 또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오늘은 원어민들이 평소에 정말 많이 쓰고 우리도 당연히 알고는 있지만 쓰면서도 뭔가 확실치 않아 애매했던 동사 테이크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많은 학생분들이 준쌤 테이크는 뜻이 정확히 뭐예요? 또는 테이크는 같다라는 뜻이 맞는 거죠?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자 왜 이런 질문들을 물어보시느냐 같다라는 뜻으로 알고는 있는데 또 여기저기서 영어를 접하다 보면 다른 뜻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또 그렇다고 어떤 다른 뜻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딱 이래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이 테이크의 뜻과 응용 문장들을 알려드릴 거고 마무리로 문장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오늘은 이 테이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테이크의 기본적인 뉘앙스는 취하다 그리고 같다 또는 가져가다예요 그리고 이 느낌을 토대로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해지는 건데 그럼 테이크의 첫 번째 활용법을 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는 우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가져가다라는 뜻이에요 밖에 비가 오면 상대방에게 우산 가져가란 말을 하잖아요 이럴 때 테이크를 사용해서 take an umbrella 우산 가져가라고 해요 take an umbrella 그리고 또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저희 주변에 정신이 없다 보면 자꾸 차 안이나 집에 핸드폰을 놓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저도 가끔 이러는데요 이럴 땐 그 사람에게 핸드폰 가져가 take your phone with you 라고 하면 돼요 까먹지 말고 핸드폰을 챙겨가라는 의미에서 영어로 take your phone with you 자 그리고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take your phone 너의 폰을 가지고 가라 with you 너와 함께 가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with you 너와 함께 라는 부분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말 기준으로 해석해 놓고 보면 조금 어색하거나 불필요하게도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각 나라의 언어에는 또 말투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 미국인들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우리랑 말투의 차이가 조금 있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그럼 take의 두 번째 활용법도 볼게요 방금 알아본 이 가져가다라는 의미에서 조금만 응용해주면 사람을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도 돼요 take가 대상이 사물이면 가져가다가 되는 거고 또 대상이 사람이면 데리고 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에게 집에 좀 데려다 달라고 해야 하면 Can you take me home? 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집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Can you take? 데리고 가줄 수 있니? Me home? 나를 집에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응 데려다 줄게 라고 한다면 Sure I will take you home 자 집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Can you take me home? 그럼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Sure I will take you home 자 여러분 제가 take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다 또는 취하다 라는 뜻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원어민들은 약을 먹다나 또는 영양제를 먹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이 take를 써요 아프면 약을 처방받아서 내가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 먹으라고 하면 take your medicine 이 되는 거고 또 비타민 먹어 라고 한다면 take your vitamins 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약을 잘 챙겨 먹었는지 묻고 싶으면 너 약 먹었니? Did you take your medicine? 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우리는 보통 우리말로 약을 먹다라고 하니까 영어로 it이 생각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어로는 약을 복용하는 건 it이나 또는 have를 쓰지 않으니까 이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올바른 표현인 take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취하다 라고 하면 휴식을 취하다도 되죠 그래서 휴식을 취하다 는 take a break 이라고 해요 우리는 break 하면 이 자동차 브레이크가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스펠링이 다른 이 break는 잠깐의 휴식을 말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리고 또 조금만 응용해주면 take a lunch break 또는 take a coffee break 이렇게 센스 있는 영어 표현들도 가능해요 let's take a lunch break 점심시간은 가짜라는 의미에서 let's take a lunch break 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커피 마시면서 잠깐 쉬자 라고 한다면 let's take a coffee break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let's take a coffee break 자 그럼 take의 다음 뜻은 타다 라는 뜻이에요 난 버스 타고 갈게 I will take a bus 네 이렇게 버스나 택시를 타다 라고 할 때도 take를 사용해요 그래서 버스를 타다 take a bus 택시를 타다 take a cap or take a taxi 저희는 택시 하면 당연히 택시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나지만 영어로는 taxi or cap 둘 다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데려다 준다 라고 하는데 그냥 난 택시 타고 갈게 라고 한다면 I will take a cab I will just take a cab 네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기 위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우선 take a taxi에요 아니면 take taxi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답은 take a taxi에요 버스를 타다도 역시 그냥 take a bus 가 아니라 take a bus 구요 자 그리고 둘째 지하철은 대신 조금 다르게 표현해 줘야 하는데 지하철을 타다 라고 할 때는 take a subway 가 아니라 take the subway 라고 해야 해요 이유는 버스나 택시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사람들을 태워 나르는 그 차량 자체를 말하는 건데 영어로 써보이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하철 시스템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지하철을 타고 갈게 라고 하면 I will take a subway 가 아니라 I will take the subway 라고 한다 I will take the subway 자 그럼 take의 또 다른 활용법을 보도록 할게요 Can you take a picture of us? 저희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인데 역시 사진 찍다라는 표현도 이 take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예의있게 정중히 부탁하고 싶으면 can 대신 could를 사용해서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라고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take의 과거는 took니까 우리 사진만이 찍었어요는 We took a lot of pictures 가 되는 거죠 We took a lot of pictures on our trip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take 표현인데요 바로 시간이 걸리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우선 이렇게 시간이 얼마 걸린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할 때는 주어가 보통 it이 와줘요 그래서 걸린다는 it takes가 되는 거고 그 뒤에 소요되는 시간이 와주는 거죠 5분 걸려요 It takes 5 minutes 30분 걸려요 It takes 30 minutes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It takes a lot of time 자 장소를 이동하던 또 어떤 행동을 하던 모든 게 다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영어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꼭 더 공부해보길 추천드려요 여러분의 영어 성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얼마나 오래 걸리나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 들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걸리죠? 자 이렇게 중요하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take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실용적인 표현들 뿐이고 그만큼 다양한 표현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먼저 공부해야 하는 단어 첫 번째로 take를 알려드린 거예요 실은 take를 사용하는 표현들이 더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일단 대표적으로 제일 중요한 표현들만 먼저 골라서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나머지 다른 표현들도 한번 순서에 맞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그 전까지 여러분은 오늘 배운 이 표현들을 열심히 연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럼 이제 배운 take를 사용해 문장 만드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문장을 만들려면 이 take가 동사라는 것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take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지만 문장 안에서의 위치는 모두 동일해요 바로 동사 자리죠 그래서 it takes a lot of time이나 we took a lot of pictures 또는 I will take the subway 같은 문장을 보면 모두 다 이렇게 동사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목적어에는 시간이 걸리면 걸리는 시간의 양을 사진을 찍는 거면 찍는 사진을 그리고 타는 거면 타는 것을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평소문과 부정문은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만 만들어주면 되고요 시제도 동사만 바꿔주면 원하는 시제의 문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세 개의 예문을 보시면 현재 take에서 과거 took 그리고 미래 will take 이렇게 동사의 변화가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 먼저 알아야 하는 단어들이 있다고 했어요 단어는 하나인데 뜻이 여러 개인 단어들이죠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몰라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는 없겠죠 여러분, get 하면 무슨 뜻이 떠오르세요? 네, 아마 어떠란 뜻이 제일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좋아요, 그럼 그 다음은 또 어떤 뜻이 생각나죠? 네, 이 get이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 아는데 또 막상 생각을 해보면 어떤 다른 뜻들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가 생각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실제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 get이라는 단어가 어떠어떠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get의 첫 번째 뜻이요 그 첫 번째는 우선 이 get의 대표적인 뜻으로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얻다 라는 뜻이에요 원어민들은 이 get을 없거나 부족한 걸 얻는다라는 뜻으로 아주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잠이 좀 부족해서 잠을 좀 자겠다고 할 때도 이 get을 써주고 또 피곤하지만 일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커피를 좀 마신다고 할 때도 이 get을 써요 그래서 잠을 좀 잔다는 영어로 get some sleep 커피를 좀 마신다도 get some coffee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get some coffee 그리고 some은 약간의 또는 조금의 라는 뜻인데 우리도 말할 때 생각해보면 잠자야 돼 보다는 잠 좀 자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고 또 커피를 마신다고 할 때도 아 커피 좀 마셔야 돼 커피 좀 마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좀을 자연스럽게 사용해 주잖아요 이렇듯이 영어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이란 의미의 이 some 이란 표현을 자주 사용해 주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응용 문장을 보도록 할까요 넌 잠을 좀 자야 할 필요가 있어 상대방이 피곤해 보여서 잠을 좀 자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거죠 you need to get some sleep 자 하지만 상대방은 아직 할 일이 많아 잠을 잘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신 자기는 커피를 좀 마셔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상황이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 need to get some coffee 난 커피를 좀 마셔야 할 것 같아 I need to get some coffee 그 외에도 물을 좀 마셔야 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 커피를 물로 대체해 주면 되겠죠 I need to get some water I need to get some water 자 그리고 취직하다 라는 표현도 원어민들은 이 get을 사용해서 get a job 이라고 해요 취직하다 를 영어로는 직업을 얻는다 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취직했어 라고 하면 get의 과거인 got을 써서 I got a job 이라고 해요 나 취직했어 I got a job 자 그리고 이성친구가 생긴 것도 원래는 없었는데 생긴 거기 때문에 이 get을 사용해서 I got a boyfriend 또는 I got a girlfriend 라고 해주고 또 주사를 맞다도 영어로는 이 get을 써주면서 get a shot 이라고 해요 주사를 맞다 get a shot 그리고 머리를 자른다고 할 때도 get a haircut get a haircut 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현들로 문장을 만들어서 연습을 또 해보시면 아주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get의 두 번째 활용법을 볼게요 방금 알아본 이 얻다란 뜻에서 조금만 응용해주면 물건을 사다란 뜻도 가능해요 물건도 없거나 부족해서 얻기 위해 우리가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get을 얻다란 뜻으로도 쓸 수 있고 또 사다란 뜻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쯤 되면 아니 근데 준쌤 있잖아요 영어로 무엇을 사다는 이 buy란 단어를 쓰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묻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 대답은 네 맞아요 buy는 사다한 뜻이 맞고요 하지만 원어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이 buy라는 표현보다 get로 무엇을 산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 지난주에 새 폰 샀어 는 영어로 I got a new phone last week 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샀다 I got 새 폰을 on your phone 지난주에 last week 그는 새 차를 샀어요도 역시 He got a new car He got a new car 자 그리고 또 요즘은 온라인 쇼핑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 영어로 나 이거 인터넷에서 샀어 라고 한다면 I got it online I got it online 원어민들은 구어체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이 인터넷이란 표현을 인터넷이란 단어보다 online이란 단어로 훨씬 더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나 이거 인터넷에서 샀어 라는 표현은 영어로 I got it online I got it online 좋아요 그럼 get의 반드시 알아야 하는 뜻 그 세 번째를 보도록 할게요 도착하다 하면 영어로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혹시 arrive 인가요? 네 arrive로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이 arrive란 단어보다 get이란 표현을 더 많이 써요 네 이렇게 I will arrive there 보다 I will get there I will get there 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거기 도착하면 전화 줄게 라고 말할 때도 이 get을 사용해서 I will call you when I get there 이라고 해요 내가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내가 거기 도착하면 when I get there 자 그리고 이 문장은 연결고리 when을 사용해서 짧은 두 문장을 하나의 긴 문장으로 이어준 건데요 혹시 영어에 긴 문장 만드는 방법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위에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긴 문장 영어 얻은 편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한 문장만 더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보통 대학생이 된 아이에게 엄마가 이 말을 참 많이 하죠 너 어젯밤에 집에 언제 들어왔어? 자 이 말도 결국 어젯밤에 집에 언제 도착했냐는 말이니까 get을 사용해서 when did you get home last night? 어젯밤에 집에 언제 들어왔어? when did you get home last night? 자 여러분 이렇게 몰랐으면 내 영어 어쩔 뻔했어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아주 중요한 동사 get의 다양한 쓰임새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들이나 뜻만 배우고 끝나버리는 영어 공부는 하지 않죠 결국 이 get도 문장을 만들어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거고 그래서 제가 다양한 예문들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은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생각해 주시면서 예문을 함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계속해서 get의 네 번째 뜻을 보도록 할게요 get의 네 번째 뜻은 바로 이해하다 에요 물론 understand 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되지만 또 구어체로는 이 get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 이해돼? 라고 물으면 do you get it? do you get it? 시라고 물으면 되는 거고 너 이해됐어? 이렇게 과거 시절을 물어보면 did you get it? 시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됐어? did you get it? 네 이해됐어요 yes I got it yes I got it 자 get의 다음 활용법은 받다란 뜻의 get이에요 문자나 이메일 또는 전화를 받는 것도 이 get을 사용하고 또 수술도 받는 거니까 이 get을 사용해서 표현해요 문자 받다는 영어로 get a text message get a text message 전화 받다는 영어로 get a call 그래서 어젯밤에 전화를 받았어 라고 하면 I got a call last night 시라고 하는 거죠 나는 받았다 I got 한 통의 전화를 a call 어젯밤에 last night 자 그리고 어젯밤은 영어로 마지막 밤이라고 해서 last night이라고 해요 어젯밤은 yesterday night이 아니라 last night 자 이 외에도 환불받다라는 표현도 영어로는 get a refund get a refund 라고 하고 또 할인받다도 get a discount get a discount 라고 해요 자 그럼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표현인데요 바로 어떤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가 되어가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get이에요 이번 건 예문을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let's go home it's getting cold 라는 문장이 있어요 우선 let's 동사는 무엇을 하자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let's go home은 집에 가자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다음 문장에 get이 사용된 건데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it is getting cold it is getting cold it get cold라는 표현은 추워지다 라는 뜻인데 아까는 해가 있어서 춥지 않았지만 이제 해가 저물면서 추운 상태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태가 되다 라는 표현을 할 때 get을 사용해 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문장에 추워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중이다 라는 뜻의 bing가 사용된 거예요 집에 가자 추워지고 있어 let's go home it's getting cold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더 나아지다 또는 더 좋아지다는 영어로 get better 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잘 영어를 못했는데 이제 점점 문장도 만들 수 있게 되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중이면 I am getting better 이라고 하는 거죠 나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I am getting better I'm getting better 자 그리고 이 표현이 좋은 건 누가 아플 때 빨리 나으란 표현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병문안을 가서든 또는 통화로든 keo를 빕니다 또는 빨리 나으세요 라고 한다면 I hope you get better soon 또는 I hope you get well soon 이라고 하시면 돼요 빨리 나으세요 get better soon 또는 get well soon 자 오늘은 이렇게 필수 중에 필수인 동사 get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동사는 일상생활에서 늘 쓸 수밖에 없는 여러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만큼 모르면 그만큼 손해고 알면 또 엄청난 플러스가 되는 동사인데요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에요 이 get 이라는 동사가 대체가 안 되는 동사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도착하다라고 하면 arrive라는 표현도 있고 또 받다라고 하면은 get 대신 receive라는 단어도 쓸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원어민들 사이에서는 훨씬 더 선호되고 또 많이 쓰이는 표현이 이 get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어다운 영어 또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하려면 이 get을 이해하고 쓸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배운 이 get의 여러 가지 뜻은 한 번에 다 몰라도 돼요 심지어 저는 가능하면 한 번에 절대 여러 표현을 다 공부하지 말고 우선 마음에 드는 것부터 또는 쉽게 느껴지는 것부터 나눠서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원래 영어는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 나눠서 적당히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표현 중에서도 어려운 표현이나 잘 와닿지 않는 표현은 일단 나중으로 미루세요 그리고 쉽고 재밌게 느껴지는 것부터 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렇게 쉬운 표현들부터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단어에 대한 전체적인 감이 더 생기면서 처음에 어려웠던 표현도 다시 봤을 때는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이해가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한국어라는 훌륭한 언어를 할 줄 알면서 거기다 플러스로 영어도 배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이미 대단한 도전이고 훌륭한 거죠 자 그래서 급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으세요 원래 언어는 차근차근 내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드린 걸로 마무리하고 저는 또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위엔의 준쌤이에요 오늘은 영어 단어들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단어들만 먼저 알려드리는 이 트이는 영단어 그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원어민들이 정말 평소에 늘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쓸 줄 알아야 하는 단어 메이크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이 메이크 란 동사도 역시 테이크나 겟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동사이긴 한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단어를 원어민들은 일상에서 실제로 어떤 어떠한 뜻들로 사용하는지를 알고 우리도 그렇게 쓸 수 있게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원어민들이 정말 입에 달고 사는 동사 이 메이크의 뜻과 응용 문장들을 알려드리고 거기다 다양한 문장을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오늘은 저와 함께 공부하셔서 이 메이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메이크하면 역시 만들다라는 뜻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 실제로 원어민들은 이 메이크를 또 어떤 뜻으로 사용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메이크의 대표적인 뜻인 만들다예요 원어민들은 결국 이 표현을 무언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한다는 건데 그래서 요리를 할 때도 재료들을 사용해서 없던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메이크란 표현을 써요 파스타를 만든다는 영어로 make pasta 그리고 특정 메뉴가 아닌 그냥 저녁에 먹을 음식을 만든다 라고 할 때도 make dinner 이라고 하죠 보통 요리하다 하면 쿡이 생각나실 수도 있지만 이 쿡만큼이나 아주 자주 사용되는 게 바로 이 메이크예요 그럼 한번 응용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나 오늘은 저녁하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make dinner tonight I don't want to make dinner tonight 일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집에 와서 뭘 만들어 먹기도 귀찮고 그럴 때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오늘은 저녁하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make dinner tonight 자 근데 또 저희 어머니들을 생각해보면 본인들을 위해서는 안 하셔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을 위해서는 아무리 피곤하셔도 음식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또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문장도 가능할 것 같아요 I have to make breakfast for my kids 나는 내 아이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만들어야 한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I have to make breakfast for my kids 자 그럼 메이크의 두 번째 활용법을 보도록 할게요 이 메이크는 없던 것을 만들어내다 라는 의미에서 돈을 벌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돈을 벌 때도 원어민들은 우리가 없던 돈을 일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 메이크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죠 보통 이 벌다는 뜻을 사전에 찾아보면 earn 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돈을 벌다는 earn money 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돈을 벌다 라고 할 때는 make money 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I made a lot of money last year I made a lot of money last year 자 그럼 한번 따라 해볼게요 나는 작년에 많은 돈을 벌었어 I made a lot of money last year 자 그리고 이건 과거 표현이니까 또 미대 표현으로 바꿔서 I will make a lot of money this year 이라고 응용해 줄 수도 있겠죠 나 올해는 돈 많이 벌 거야 I will make a lot of money this year I will make a lot of money this year 좋아요 그럼 이제 make의 세 번째 뜻을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부터는 좀 흥미로워져요 왜냐면 이 make 다음에 it 이라는 단어가 오면 성공하다 또는 무언가를 해내다 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표현은 원어민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성공했어 또는 우리가 해냈어 는 영어로 we made it we made it 이라고 해요 여기서 it은 목표한 그 무엇이 되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문장도 가능해요 my daughter made it to our dream school my daughter made it to our dream school 내 딸이 꿈꿔왔던 학교에 입학을 했어 라는 뜻인데 이렇게 투 다음에 목표했던 무엇이 나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딸이 꿈꾸던 학교에 입학했어 my daughter made it to our dream school 자 그리고 요즘 TV에서도 경연대회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아마 각자 응원하는 가수들이 있으실 텐데 자기가 응원하는 가수가 결승전에 진출했다고 말할 때도 무언가를 해낸 거니까 원어민들은 make it 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my favorite singer made it to the final round my favorite singer made it to the final round 네 결승전에 진출한 거니까 이번에도 투 다음에 결승전 무대 the final round 가 와주면서 my favorite singer made it to the final round 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결승전에 올라갔어 my favorite singer made it to the final round 그럼 make의 네 번째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make a 명사 라는 표현이 나올 건데 대표적인 표현 중에는 make a call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make a call 이 표현은 전화를 만들다가 아니라 전화를 걸다 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can i make a call 또는 can i make a phone call 이라고 하면 제가 전화를 걸어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 또 지금 내 상사에게 전화 걸게 라고 한다면 i will make a phone call to my boss now 라고 하는 거죠 i will make a phone call to my boss now 자 그럼 다음이요 다섯 번째 표현인데 일상에서 흔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중 하나가 이 make a bed 라는 표현이에요 이번에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침대를 만들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당연히 그 뜻이 아니라 침대를 정리하다 라는 뜻이에요 make a bed make a bed did you make your bed this morning? 너 오늘 아침에 침대를 정리했어? did you make your bed this morning?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지 않으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런 잔소리를 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또 내가 만약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침대를 정리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i make my bed every morning i make my bed every morning 좋아요 정말 유용한 make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그 여섯 번째 표현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무언가를 계획하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혹시 plan인가요? 네 plan이 맞긴 맞는데 원어민들은 무엇을 계획하다 라고 할 때 이 plan을 make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해 줘요 그래서 계획하다는 make a plan 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plan 자체가 계획하다 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plan만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 make a plan 이라고 말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i will make a plan 이라고 하면 내가 계획을 짤게 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 또 이 문장 다음에 for를 사용해 주면 무엇을 위해서 계획을 짜는지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will make a plan 다음에 for this summer vacation 이라고 해주면 이번 여름휴가 계획을 짤 거야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번 여름휴가 계획은 내가 짤게 i will make a plan for this summer vacation 자 그리고 또 반대로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계획 짜는 것을 부탁하고 싶으면 can you make a plan 이라고 물어봐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번 여행은 네가 계획을 좀 짜줄 수 있니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can you make a plan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for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for this trip 이라고 해주면 돼요 이번 여행은 네가 계획을 짜줄 수 있니 can you make a plan for this trip 네 오늘은 이렇게 알아두면 두구두구 써먹을 make의 다양한 활용법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여러 표현들을 드렸다고 꼭 한 번에 이 모든 표현들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항상 영어는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내 페이스로 꾸준히 가는 거고 이렇게 많은 표현들을 접했을 때는 내가 우선 마음에 드는 표현이나 또는 내가 생활하면서 더 자주 쓰게 될 것 같은 표현부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전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윤의 준쌤이에요 오늘은 영어 단어들 중에서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만 하는 단어들만 골라서 알려드리는 이튀는 영단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Take, Get 그리고 Make까지 단어는 하나인데 뜻이 다양한 단어들을 배워보면서 이런 단어들의 중요성을 여러분도 충분히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도 원어민들이 정말 늘 사용하고 또 우리가 회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단어를 공유해 볼 건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해볼 단어는 바로 Have에요 자 대부분 가지고 있다 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 Have를 제대로 배우고 나서부터는 내가 아는 표현이 정말 많아진 것 같다 라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좋아해 주시거든요 자 그럼 실제로는 이 Have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유용한 표현으로 사용되는지 알아보고 또 이 표현들이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게 준비한 상황별 다양한 문장 표현들도 같이 연습해 보면서 이 Have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Have의 첫 번째 뜻은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나타날 때 쓰는 표현인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여러분의 폰에 있는 유튜브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유튜브가 있다라고 하면 Have YouTube Have YouTube 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유튜브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I have YouTube 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내 핸드폰에 라는 뜻으로 On my phone 이라는 표현을 더해주면 I have YouTube on my phone 이라는 표현이 되면서 핸드폰에 유튜브를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I have YouTube on my phone 자 그럼 이제 다양한 Have 표현들을 여러분과 공유해 보기 시작할 건데요 그러기 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자면 우리말로 이 가지고 있다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있다 라고만 해석될 때도 있다 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Have에 가지고 있다는 뜻이 그냥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 I have a car 이라는 문장은 당연히 나는 차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우리 말투상 그냥 나 차 있어 라고 하지 나 차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오늘 배울 Have 표현들을 훨씬 더 쉽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좋아요 그럼 가지고 있다는 뜻의 Have 표현들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가족이 있다는 뜻의 Have, Family 라는 표현이에요 역시 가족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더 자연스럽게 그냥 가족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Have, Family 자 그리고 목표가 있다도 이 Have를 써요 목표를 영어로 Goalie 라고 하는데 우리는 Goalie 라고 하면 축구 경기 때 골이 들어갔다는 의미로 이 표현이 더 익숙하겠지만 원어민들은 목표라는 의미로 이 표현을 많이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있다는 영어로 Have a goal 이라고 해요 Have a goal 그리고 같은 뉘앙스에서 꿈이 있다는 또 영어로 Have a dream Have a dream 이라고 하고요 자 이 외에도 시간이 있다는 Have time Have time 이라고 하고요 친구들이 있다는 Have friends 그리고 일이 많다는 Have a lot of work 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 일이 많아는 I have a lot of work 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말 유용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리자면 아파서 열이 나거나 감기가 있다고 할 때도 원어민들은 이 Have를 써요 그래서 두통이 있으면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이라고 하는 거고 열이 나면 열이 있다 라는 표현으로 Have a fever Have a fever 그리고 감기에 걸렸어도 Have a cold 라고 하는 거죠 좋아요 그럼 Have의 두 번째 표현이에요 가지고 있다는 뜻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Have 표현은 바로 먹는다 또는 마신다라는 뜻의 Have 표현이에요 점심을 먹는다 라고 하면 당연히 Eat lunch 라는 표현이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하지만 원어민들은 이 Eat 이라는 단어만큼 이 Have를 먹는다 라고 할 때 또 많이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에게 너 뭐 좀 먹었어 라고 물을 때는 Did you have something 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답할 때도 자연스럽게 Have를 써서 내가 만약 파스타를 먹었다면 Yes, I had pasta 라고 해주면 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I didn't have anything 또는 No, I didn't have anything today 라고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먹는다라는 표현뿐만이 아니라 마신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Have로 해줄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좋은 점은 원래 마신다는 Drink라는 단어가 있고 또 먹는다는 Eat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 Have를 사용하면 둘 다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상황을 하나 드려볼게요 내가 친구네를 갔는데 친구가 커피 마실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친구네 오기 전에 커피를 막 마신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럴 때는 고마운데 내가 조금 전에 막 커피를 마셨어 라고 해야 할 텐데 영어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바로 No thanks, I just had some coffee 라고 해요 고마운데 조금 전에 막 마셨어 I just had some coffee 자 이 외에도 먹는다라고 하면 아침을 먹는다 Have breakfast 점심을 먹는다 Have lunch 그리고 식사를 한다는 표현으로 Have a meal 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디저트를 먹는다 Have dessert 라는 표현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야 할 점은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한다는 의미로 밥을 먹는다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로도 직역해서 Have a rice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원어민들은 쌀을 먹는다 라는 표현으로 밖에 들리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족 식사 중에 친구가 전화와서 뭐 하냐고 물으면 I'm having dinner with my family 나 가족들이랑 저녁 식사 중이야 I'm having dinner with my family 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Have의 세 번째 활용법을 보도록 할게요 Have의 세 번째 활용법은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 있다는 표현을 할 때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Have an idea 또는 I have a good idea 라는 표현들이 떠오르실 거에요 그래서 수업이나 미팅 중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는 영어로 I have a good idea 가 되는 거고 또 질문이 있을 때는 I have a question 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반대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볼 때는 Do you have any questions? Do you have any questions? 라고 하면 되고요 네 번째로 Have가 자주 사용되는 상황은 어떠한 문제, 사건, 사고들이 생겼을 때에요 문제가 있다는 영어로 Have a problem 이라고 하는데 만약 옆에 있는 사람이 우울해 보이거나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면 Do you have any problem? 이라고 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너 무슨 문제 있니? Do you have any problem?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누군가와 말다툼을 했다 라고 대답하려면 이때도 have를 써서 표현할 수 있어요 말다툼을 하다는 영어로 논쟁을 갖는다 라는 의미에서 Have an argument Have an argument 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했다 라고 대답한다면 I had an argument with my girlfriend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I had an argument with my girlfriend 그리고 또 수술을 했다는 표현도 이 have를 써요 수술하다는 영어로 have a surgery 그리고 수술을 했다는 영어로 과거니까 had a surgery 라고 하는 거죠 작년에 수술을 받았어 I had a surgery last year I had a surgery last year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차 사고가 났다는 표현도 have를 사용해서 have a car accident 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응용하면 이런 표현도 가능한 거죠 I had a car accident last year So I had a big surgery 작년에 차 사고가 나서 큰 수술을 했어 I had a car accident last year So I had a big surgery 자 이렇게 사건 사고 그리고 문제 등이 있다도 have를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have a test have a meeting have a birthday party 처럼 일정이나 이벤트가 있다라는 표현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have a test have a meeting have a birthday party 자 드디어 have의 마지막 응용 표현 시간의 가시다 에요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have a good day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가 있고 비슷한 표현으로 have a nice day 그리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라는 뜻의 have a great weekend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문장이 주어가 없이 동사부터 시작하면 권하는 말투 그러니까 제시어나 명령어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be quiet 시라고 하면 조용히 해가 되는 거고 call me 라고 하면 전화해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 have의 과거인 head를 써서 I had fun yesterday 이라고 하거나 I had a good time last night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어제 즐거웠어요 I had fun yesterday 어젯밤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I had a good time last night 자 그리고 역시 상대방에게 내가 물어볼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이 표현도 하나 가지고 넘어갈게요 좋은 주말 보내셨네요 Did you have a good weekend? 직장인은 어디서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겠죠 Did you have a good weekend? 자 이 외에도 have를 사용한 좋은 표현들이 너무 많은데요 기회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have a chance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 have a chance 같은 경우에는 if라는 연결고를 사용해서 이런 문장도 표현할 수 있어요 If I have a chance 내가 만약 기회가 있다면 I want to study abroad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는 영어로 If I have a chance I want to study abroad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have a chance to 동사로 문장을 응용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뜻이 뭐 뭐 할 기회가 있다면 돼요 그래서 have a chance to visit 이라고 하면 방문할 기회가 있다 라는 표현이 되는데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온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뵈러 갈 기회가 있었다면 My family had a chance to visit my grandparents last weekend 라는 문장이 가능하겠죠 My family had a chance to visit my grandparents last weekend 자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고 싶으면 have a chance to 동사를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한 번씩 두 문장을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어 If I have a chance I want to study abroad If I have a chance I want to study abroad 지난 주말에 온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갔었어 My family had a chance to visit grandparents last weekend My family had a chance to visit grandparents last weekend My family had a chance to visit My family had a chance to visit 마지막으로 have 하면 대화를 하다라는 표현에 have a talk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대화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Can we have a talk? Can we have a talk? 라고 하시면 돼요 Can we have a talk? 느끼셨겠지만 이 have라는 표현으로는 정말 정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 또 이 모든 표현들이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왜 영어가 되려면 이 have가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배운 표현들만 알아도 훨씬 더 자유롭게 영어로 하고 싶은 표현들이 가능해지는 거니까 연습 많이 하셔서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바랄게요 자 그럼 입트 있는 영단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배운 have까지 포함해서 그동안 배운 make take get 이 모든 단어들을 합하면 도대체 여러분의 영어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체계적인 언어 나눔 키위엔의 준쌤이에요 오늘은 영어가 되려면 제일 먼저 이해해야 하는 단어가 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는 기본적으로 하다 라는 뜻을 지닌 동사에요 거기다 과거로 했다는 did 그리고 현재이긴 하지만 주어가 he, she, it 이렇게 3인칭이 오면 두가 does가 되기 때문에 does도 있어요 당연히 do not도 does not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많이들 익숙한 내용이실 텐데 우리가 이 두 를 활용해 실제 대화에서 활용할 때 많이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오늘 영상을 보고 나시면 영어 참 재밌네 라는 생각까지 드시면서 나도 이제 훨씬 더 편안하게 영어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까지 드실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왜 원어민들이 스피킹에서 이 두 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는 두 하면 Do you speak English? Do you know her? Do you like it 처럼 의무문을 만들 때 사용되는 두 아니면 I do not eat I do not understand 처럼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두에 익숙해요 그쵸?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할 이 두의 세 번째 활용법은 바로 하다란 뜻의 동사 기능이에요 예문을 보면 너 그거 했어? 라는 뜻의 Did you do it? 라는 표현이 있고 또 뭐 했어? 라는 뜻의 What did you do? 라는 문장도 있어요 그리고 비하인지 패턴을 활용해서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하면 뭐하고 있어? 라는 문장도 가능하구요 간혹 뭐하고 있어? 라고 하면 What do you do?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 우선 첫째 What do you do? 이렇게 현재형으로 의무문을 만들면 뜻이 지금 뭐하냐가 아니라 주로 하는 일 그러니까 직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정석은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라고 하는데 For a living 생계를 위해서 또는 살기 위해서 라는 뜻으로 직업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What do you do? 이렇게 제대로만 쓰이면 문장에 두가 두 번 들어가도 전혀 상관없어요 자 아시겠죠 What do you do? 는 지금 뭐하고 있냐라는 말이 아니에요 좋아요 그럼 하다 도를 사용한 다양한 표현들을 보도록 할게요 첫째는 숙제를 하다 라는 뜻의 Do homework 많이들 자주 틀리시는데 Homework 라는 단어를 숙제하다 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틀리시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숙제했어? 라고 하면 동사 없이 그냥 Did you homework? 이라고 하시는데 이러면 문장에 제일 중요한 동사가 빠지면서 미완성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Homework 는 숙제 라는 뜻이고 숙제를 하다 라고 표현하려면 도를 사용해서 Do homework 이라고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숙제하다는 Homework 이 아니라 Do homework 그래서 숙제했니는 Did you do your homework? 이라고 하는 거예요 Did you do your homework? 자 이 외에도 설거지를 하다도 도를 사용해서 Do the dishes 그리고 빨래를 하다 라고 하면 Do the laundry 라고 해요 자 그럼 빨래 쓰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네 Did you do the laundry? 가 되는 거죠 Did you do the laundry? 가 되는 거죠 그리고 꼭 질문할 때 뿐만이 아니라 대답할 때도 둘을 많이 사용하는데 숙제를 했냐고 물었을 때 숙제를 했으면 Do의 과거 Did를 사용해서 Yes I did my homework 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아니에요 근데 있다 할 거예요 라고 대답한다면 No But I will do it later 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I'll do it later 그리고 한 가지 더 공개할게요 집안일을 하다는 영어로 Do를 사용해서 Do the housework Do the housework 이라고 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문장들을 한 번에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이 익숙해지셨으면 하는 이 두의 기능은 바로 동사 자리에 들어가면서 문장을 만들어주는 두예요 우리가 동사하면 먹는다 eat 간다 go 공부한다 study 등 이렇게 정확히 어떤 특정 행동을 하다 라는 표현에 익숙하지만 실은 그냥 하다 라는 뜻에 이 두가 활용되면서 좋은 문장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냐면 두는 말 그대로 뜻이 하다 이기 때문에 먹는다 간다 공부한다 등 이렇게 모든 동사들을 대신해서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또 다른 두의 표현으로는 최선을 다하다 라는 뜻의 Do 누구의 best 라는 표현과 꼬이를 베풀다 라는 뜻의 Do a favor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표현의 경우 I will do my best 라고 하면 나는 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또 I did my best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 라는 표현도 할 수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할 것이다 I will do my best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I did my best 두 번째는 호의를 베풀다 라는 뜻의 Do a favor 이라는 표현인데 이 호의를 베풀다는 결국 누구의 부탁을 들어주다 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Could you do me a favor? 이라고 하는 거예요 Could you do me a favor? 자 그리고 이 표현에서 중요한 건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 대상자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다음에 Me a favor 이 나오는 거고 앞으로는 그냥 한 세트로 누구의 부탁을 들어주다 라고 하면 Do 누구의 favor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는 거니까 예의있게 물어보기 위해서 Can 대신에 Could를 사용해 줬는데요 내가 만약 조금 더 친하거나 편한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는 Could 대신 그냥 Can을 사용해 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부탁이더라도 나 부탁 좀 들어줘 라는 뉘앙스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Could나 Can이 필요 없이 그냥 Do me a favor 이라고 하시면 돼요 나 부탁 좀 들어줘 Do me a favor 어떠세요? 누가 참 유용한 표현들이 많죠 이래서 원어민들은 대화 시 Do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요가를 하다 Do yoga Do yoga Do yoga가 있고 또 미용적인 표현으로 머리를 하다라고 하면 Do my hair Do my hair 그리고 내일을 하다라고 하면 Do my nails 라고 해요 자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요가를 해 라고 하면 I do yoga every morning 이라고 하는 거죠 I do yoga I do yoga every morning 자 그럼 이제 Do의 마지막 활용법인데요 바로 강조형이에요 이 경우에 Do는 진짜 뭐 뭐 한다라니까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I hate him 이라는 문장에 Do를 추가해서 I do hate him 이라고 하면 진짜로 글을 싫어한다니까 라는 문장의 느낌이 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문장에 임이 있는 동사 앞에 Do를 추가해 주시는 거고요 그럼 감을 더 키워보기 위해서 3인칭 예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디저트를 좋아한다 She loves Desserts 자 3인칭인 She가 주어로 나왔으니까 따라오는 동사에 S가 붙어서 loves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녀가 디저트를 좋아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Do가 아니라 Does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Does가 들어갔으니까 뒤에 사랑한다 loves는 S가 빠지면서 원형 lov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디저트는 좋아하지 라고 한다면 She does love Desserts 라고 하는 거예요 She does love Desserts 마지막으로 과거 표현도 한번 공유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이미 그녀에게 물어봤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상대방이 진짜야? 진짜 물어봤어? 라고 자꾸 되묻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진짜 물어봤다니까? 라고 말을 하고 싶을 텐데 여기서는 두 대신 Did를 사용해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물어봤다니까? 라고 한다면 I did ask her 이라고 해주는 거죠 자 이 외에도 그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라고 한다면 He did say that 이라는 문장도 있고요 또 엄마가 물어봐서 진짜 방 청소했어요 라고 하면 I did clean my room 이라고 하는 거죠 걔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He did say that 진짜 방 청소했어요 I did clean my room 자 오늘은 이렇게 영어로 스피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다양한 문장들을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구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알면 엄청 이득이고 또 모르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단어 세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이 단어들의 활용법을 배우고 나시면 오늘이 10분을 투자하신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테니까 지금부터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체계적인 언어 나눔 키웬영어의 준쌤이에요 여러분 단어도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이득인 단어가 있다는 것을 이젠 알고 계시죠?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단어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단어는 하나인데 뜻이 여러개인 단어들이었어요 이런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단어 하나만 알면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해지니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한 단어가 여러 표현이 되는 경우 그만큼 모르면 또 손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알면 엄청 이득이고 또 모르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단어 세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이 단어들의 활용법을 배우고 나시면 오늘이 10분을 투자하신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실 테니까 지금부터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볼 단어는 고예요 이 고는 가다 뿐만이 아니라 무엇이 어울리다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등 사실 원어민들 사이에서는 정말 다양한 표현들로 사용되고 있어요 알면 알수록 우리의 어휘가 풍부해질 동사인 만큼 바로 고의 활용법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고는 어디에 가다란 뜻으로 쓰이죠 그래서 나 오늘 일 가야 돼 라고 하면 I have to go to work today 라고 하고 또 상대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볼 때는 Where are you going? 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고의 가다란 뜻은 이미 우리가 꽤 익숙하기 때문에 고의 두 번째 뜻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의 두 번째 뜻으로는 어울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것과 무엇이 잘 어울린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고를 통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켓과 이 치마는 잘 어울린다 라고 하면 This jacket goes well with the skirt 라고 하는 거예요 This jacket goes well with the skirt 느낌이 확 오시죠? 여기서 하나도 알아둬야 할 것은 This jacket은 희나 씨처럼 삼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고 뒤에 S가 붙으면서 고스라고 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잘 어울린다에 이 잘을 표현해 주기 위해 well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자 그럼 이 문장을 바로 의문문으로 바꿔볼까요?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이 자켓이 이 치마랑 잘 어울리니?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먼저 이 문장을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영어로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정답은 Does this jacket go with this skirt? 한 번 더요 Does this jacket go with this skirt? 의문문의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두 대신 does가 사용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꼭 옷만 잘 어울린다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죠? 음식도 궁합이 있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한국 음식은 모든 술과 잘 어울려요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Korean food goes well with any drinks 한 번 더요 Korean food goes well with any drinks 자 goes well은 잘 어울린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국 음식은 잘 어울린다 어떤 술과도 with any drinks 두 문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지막에 무엇이랑 어떤 것이 잘 어울린다는 표현을 해줄 때는 꼭 with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아셨죠? with drinks 또는 with this skirt 자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한 번씩 듣고 따라서 말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 자켓은 이 스커트랑 잘 어울린다 This jacket goes well with the skirt This jacket goes well with this skirt 이 자켓이랑 이 치마가 잘 어울리니? Does this jacket go with this skirt? Does this jacket go with this skirt? 한국 음식은 모든 술과 잘 어울립니다 한국 음식은 모든 술과 잘 어울립니다 Korean food goes well with any drinks Korean food goes well with any drinks Korean food goes well with any drinks 좋아요 그럼 또 다른 고의 활용법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가다란 뜻에 조금 응용을 해서 무엇을 하러 가다 라는 표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저녁 먹고 산책을 하러 간다 라고 말을 하고 싶다면 I always go 다음에 for를 사용한 다음 a walk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I always go for a walk가 되는데 영어로 산책가다는 go for a walk 이라고 하고 마지막에 저녁 식사 후에라는 뜻에 after dinner를 더해주면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항상 저녁 먹고 산책 간다는 영어로 I always go for a walk after dinner 이라고 한다 I always go for a walk after dinner 문장 하나는 좀 아쉬우니까 또 다른 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드라이브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go for를 사용하면 영어로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어요 He was stressed out today So he went for a drive 그는 오늘 스트레스를 받았다 He was stressed out today 그래서 그는 드라이브를 갔다 So he went for a drive 자 알아두면 너무 좋은 원어민 표현이 나왔는데 영어로 우리가 드라이브 가다는 go for a drive 라고 해요 그래서 예문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를 갔다니까 과거 went 가 사용된 거죠 자 벌써 유용한 표현이 두 개가 나왔는데 산책 가다는 go for a walk 그리고 드라이브 가다는 go for a drive 라고 한다 go for a drive 자 세 번째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그의 또 다른 뜻은 어떤 일이 진행되다 또는 진행되어 가다예요 그래서 how is your project going? 이라고 물어보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라는 뜻이 되는 거죠 how is your project going? How is your project going? 자 그럼 이번에는 과거형으로 면접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물어볼까요? How did your interview go? How did your interview go? 면접은 어떻게 진행됐어? How did your interview go? 자 어떠세요? 오늘 이 go가 너무 새롭게 보이지 않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면접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고 또 다른 뜻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는 진행되다 라는 뜻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진행됐다는 went가 되는 거고 이 경우 대답은 it went very well thank you 라고 해주면 돼요 it은 인터뷰를 말하는 거고 아주 잘 진행됐다는 의미로 very well 를 사용해 준 거죠 면접은 아주 잘 진행됐어 고마워 it went very well thank you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고의 마지막 활용법을 공유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공유할 고의 네 번째 활용법은 고 다음에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I don't want to go bold 라고 하면 나는 대머리가 되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이 되는데 여기서 bold는 머리가 벗겨진 이란 뜻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고 뒤에 사용해 주면 고 볼드가 되면서 머리가 벗겨지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 don't want to go bold 라고 하면 대머리가 되고 싶지 않다 가 되는 거고 여기서 그래서 나는 머리를 관리하려 한다 라는 뜻의 So I try to take care of my hair 이라는 문장을 더해주면 또 하나의 아주 좋은 문장 표현이 완성되는 거죠 So I try to take care of my hair 한 번에 이어서 들어볼까요 난 머리가 벗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머리를 관리하려고 해 I don't want to go bold So I try to take care of my hair I don't want to go bold So I try to take care of my hair 네 이렇게 고 다음에 형용사를 사용해 주면 주로 좋지 않은 변화를 표현하게 되는데 확실히 뉘앙스를 전달해 보기 위해서 딱 맞는 문장을 하나 더 드릴게요 그 회사는 곧 파산할 거야 The company will go bankrupt anytime soon The company will go bankrupt anytime soon 고 다음에 온 형용사 이 bankrupt는 파산한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o bankrupt는 파산하다 라는 동사 표현이 되는 거고 Anytime soon은 가까운 미래라는 뜻이기 때문에 The company will go bankrupt anytime soon은 그 회사는 곧 파산할 거야 가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배운 문장들을 한 번씩 듣고 또 따라해 보면서 말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난 머리가 벗겨지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머리를 관리하려고 해 I don't want to go bald so I try to take care of my hair I don't want to go bald so I try to take care of my hair 그 회사는 곧 파산할 겁니다 The company will go bankrupt anytime soon The company will go bankrupt anytime soon 자 그래서 오늘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go의 네 가지 활용법을 배웠어요 첫 번째는 무엇과 어울리다 라는 뜻이었고 두 번째는 go for 무엇으로 무엇을 하러 가다 라는 표현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다 라는 표현과 마지막으로 운이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라는 표현까지 전부 다 우리 영어에 경쟁력을 실어주는 디테일한 문장들이었어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구요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공개하지 못한 나머지 두 단어들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체계적인 언어 나눔 키위엔의 준쌤이에요 여러분 가다란 뜻인 줄만 알았던 이 고를 원어민들은 무엇이 잘 어울리다 라는 뜻과 또 어떤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 라는 뜻으로까지 사용한다는 것을 아시니까 어떠셨나요 가능한 뜻만 봐도 꼭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죠 오늘은 이런 단어를 여러분과 두 개나 더 공개해 볼 건데요 그럼 오늘도 키위엔 영어로 영어 업그레이드 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배워볼 이 트이는 영어 단어는 바로 work에요 자 기본적으로 work는 일하다 또는 일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너 내일 일한 이라고 하면 Do you work tomorrow? 가 되는 거고 또 나 지금 일하는 중이야 이따가 전화할게 라고 하면 I'm working right now I'll call you later 이라고 하는 거죠 Do you work tomorrow? I'm working right now I'll call you later 이 일하다 라는 뜻만으로도 정말 좋은 문장 표현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역시 이번에도 우리가 익숙한 이 원뜻보다는 우리의 어휘를 더 풍부하게 해줄 워크의 다른 뜻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이 정말 반드시 꼭 알아야만 하는 이 워크의 두 번째 뜻은 작동하다 에요 우리가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나 핸드폰이 안 되네 라는 말은 참 흔히 하죠 이 표현을 영어로 하려면 워크를 사용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핸드폰이 작동이 안 돼 라고 하면 My phone is not working 이라고 하고 또 내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My computer is not working 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My phone is not working My computer is not working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가끔 내 컴퓨터가 안 되면 같이 공부하고 있던 친구에게 그 친구의 컴퓨터는 되냐고 물어보곤 하죠 이때는 간단히 의문문을 만들어주면서 Is your computer working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너의 컴퓨터는 작동한다 라는 평소문은 Your computer is working 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의문문을 만들어주려면 이 is만 주어 앞으로 이렇게 옮겨주면 되는 거니까 Is your computer working 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요 Is your computer working? Is your computer working? 자 우리가 사전에 작동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면 operate라는 단어가 뜨지만 사실 실제 원어민들은 이 work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여러분은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말 제가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하는 work의 그 다음 뜻은 바로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가 알려준 방법이 효과가 있으면 우리는 어 이거 효과 있는데 라고 하잖아요 이걸 영어로는 간단히 It works 라고 해주면 돼요 It works 23인칭 단수니까 동사 뒤에 S가 붙죠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효과가 있다란 말은 정말 쉬워요 어 효과 있는데 It works 좋아요 그럼 이번에는 문제예요 우리가 반대로 상대방에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거 효과 있니는 영어로 우리가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조금 전에 배운 이 평소문을 의문문으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효과있어는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된다 네 정답은 Does it work? 가 된다 그거 효과 있니? Does it work? 쉽죠 그래서 이거 효과 있다라는 평소문은 It works 이거 효과 없어요 라는 부정문은 It does not work 마지막으로 그거 효과 있니? 라는 의문문은 Does it work? 라고 한다 It works It does not work Does it work?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문장들을 연습해보면서 우리 입에도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한 번씩 듣고 따라해보세요 내 핸드폰이 안 되네 My phone is not working 내 핸드폰은 돼? Is your phone working? Is your phone working? Is your phone working? 그 효과 있니? Does it work? 어, 이거 효과 있어 아니, 이거 효과 없어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이 work의 네 번째 뜻은 작업하다예요 자, 이 작업하다 라는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이 work 다음에 우리가 earn이라는 단어를 뒤에 추가해 줘야 한다는 포인트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나 요즘 새로운 프로젝트를 작업하고 있어 라고 영어로 하려면 I'm working on a new project this days I'm working on a new project this days 라고 한다 I'm working on a new project this days 좋아요, 그럼 다른 예문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상대에게 질문을 해보기 위해서 너 뭐 작업하고 있는 거니?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 이때는 의문이니까 너 뭔가를 작업하는 중이니? 라는 뜻으로 이 someth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Are you working on something now? 라고 해주면 돼요 Are you working on something now? 자, 그리고 우리말로 너 지금 뭐 작업 중이니? 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도 되겠죠? 그래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물어봐도 영어로는 Are you working on something now? 가 된다 Are you working on something now?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내 회화에 경쟁력을 심어주는 영단어 세 개를 여러분께 알려드린다고 했고 현재 go와 work 이렇게 두 단어가 나온 상태예요 그쵸?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어를 여러분과 공유를 해봐야 하는데 그 세 번째 단어는 바로 보다란 뜻의 see예요 역시 이 단어도 우리가 보다란 뜻으로 사용되는 건 다 알지만 그 외에도 알다나 이해하다 그리고 심지어 만나다란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자, 우선 보다란 뜻으로 만들어진 문장을 보면 Do you see that? 너 저거 보인니나? I can't see 안 보여 같은 문장이 있고요 또 두 번째 뜻인 알다로 문장을 만들어 보면 I see what you mean 나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라는 표현도 할 수 있어요 see가 보인다니까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또는 보인다라는 거죠 I see what you mean 자, 그리고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다란 뜻으로도 쓰이는데 상대가 어떤 상황이나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내가 이해한다 라는 의미로 I see 라고 한다는 거죠 어, 이해돼 I see 자, 간단하지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줄 알면 여러분의 영어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느낌있어지는 거예요 그럼 see의 마지막 뜻인 만난다로는 또 어떤 문장이 가능한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에도 너 누구 만나는 사람 있니?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영어도 이 see를 만난다라는 뜻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Are you seeing someone? 너 누구 만나고 있니? Are you seeing someone? 그리고 또 요즘이란 뜻의 these days를 뒤에 추가해줘도 좋은 문장이 되는데 이러면 너 요즘 누구 만나는 사람 있니?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Are you seeing someone these days? 한 번 더요 Are you seeing someone these days? 문장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좋죠? 그럼 한 번씩 듣고 따라해보면서 말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I see what you mean I see what you mean 무슨 말인지 알겠어 I see I see 너 요즘 누구 만나는 사람 있니? Are you seeing someone these days? Are you seeing someone these days? 좋아요 이번 시간엔 이렇게 알면 이득이고 또 모르면 그만큼 손해보는 필수 단어 Go, work, see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여러분의 영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엔, 키위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